성인 가요 콘서트 조유정씨의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창희씨 노래 산마귀의 길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? 아유 인사치레가 아니고 제가 오늘 창희씨하고 이렇게 MC를 보게 돼서 창희씨에 대해서 어제 12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왔어요. 12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고요? 그렇죠. 공부하신 게 아니라? 공부를 했죠. 네 어떤 공부하셨는데요? 했더니 창희씨가 또 괴산군 쪽에 그쪽에 또 노래비까지 이 산마귀의 길이라는 노래비까지 세워져 있더라고요. 울었잖아요 그래서. 노래비 세워줘서? 네. 그래요. 괴산군에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겠네 그러면은?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요. 저는 이분께서 뭐랄까 예전사의 포스를 느낍니다. 다음 소개할 가수분인데 시원시원한 성격 시원시원한 가창력 한혜진씨의 무대 금 박수로 맞아주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내 원인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 그님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져져 거닐던 거리 그님은 떠나갔고 나 혼자 외로운데 어디서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을 위해 잊지 못한 선물의 밤 잊지 못한 선물의 밤 첫사랑님을 만만고 잊지 못한 선물의 밤 잊지 못한 선물의 밤 잊지 못한 선물의 밤 잊지 못한 선물의 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